긴장하면 호흡 잊지 못하거든 멀리 있는 사람까지 생각해서 소리를 더 크게 내면 숨이 많이 딸려 마이크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게 더 힘들어 스피커로 자기 긴장한 숨소리까지 들어봐 더 긴장하지 시간도 재고 오면 더 좋고 스피커로 자기 긴장한 숨소리까지 들어봐 더 긴장되지 시간도 재고 오면 더 좋고 재고 오면 더 좋고 지저분한테